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찍을게요. 보내는 운동기요. 안 보냈네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나로와 민족이 다시 이뤄서는 역사와 입기를 바라오고 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환하는 건데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 남사 천지를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믿사하며 금의 아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인하통만을 욕과 죄를 쌓아주시는 것과 금의 아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주시기 바라오고 대의 인사 금의 아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금의 아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금의 아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오 영민족 독독해해 별단하게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전쟁을 전쟁을 오 문제나 36년간 일제학점과 복종의 고통당하다 하나님의 금유라심을 입어 해방되었으니 벌써 77전이 되었나이다. 천창대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해 올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추대복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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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하시니 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언제나 죽든 간에 내가 있으나 사랑의 말씀은 나를 마음스럽게 하니 때로는 너로 죄 웃음을 내려놓아 이미는 너의 사랑 주님 뜻하시니 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언제나 죽든 간에 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내가 있으나 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내 마음이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짓냐 하나님의 짓냐 하나님의 짓냐 하나님의 짓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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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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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이냐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바로를 깨우치고 이집트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자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표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들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7주년 하나님 광복절 기념 감세회로 하나님 신기 중앙교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을 감사하며 찬양을 또 우리 인도에 주신 신기중앙교회 찬양단 특별 찬송을 해주신 우리 연희지혜지교회 섹서폰 연주단과 은혜압협교회 GAP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의시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임보총 산하 모든 지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역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올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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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주셨네 주옥빛 노하 너 굴 군대 제 그리스로 해피 신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새 생명 죽게 오는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신장아의 그 사랑 능력 낭 은혜 낭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지만 예수님의 소망은 보금으로 세계를 개방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권능 가지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면 그것이 신자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남대비에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권능 받고 그래서 세계를 보금으로 해방시키는 역사 있을길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왕에 동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우리나라만 세운 무궁한 삶절리 아름다운 삶 대한민국 사랑 대한민국 길을 보셨나세 임창평소 15호 정의상입니다. 이로써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에 편입되고 강제 일본 강점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로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쳤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그들 중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해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우와 이십니다. 참으로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사랑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의 군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금의 결박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인천 재물포에 성역하여 하나님께 드린 원더우드와 아펜자리의 성교사의 첫 기도대로 300만 인천시민과 10개국 5천여개의 교회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연합과 도움과 생명의 빛을 주옵소서 테러 근절을 위해 이 땅에 더 이상의 이슬람 문화가 자격지 못하도록 이슬람 포교를 근절시켜 주옵소서 저들로 인한 무책한 테러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슬람 교리가 테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슬람의 교리는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상 이슬람의 포교를 이 땅에서 허락한다면 많은 한국 여인들의 한순간 동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광복시 17주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보수교단 연합회가 30년을 이제 지내면서 30대 총회장 그리고 임료군들이 합심하여 인천의 보수 신학을 지키며 보수 신학을 현재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알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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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주여 풍요리 영여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풍끼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흥의 풍끼리 환불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성금으로 영사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의회입니다. 하나님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계속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하고 풍렬하여서 아픈 속에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보라고 원하기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의 이익보다 자기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보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무대들 그 백략에서 더 위혁을 Public Zion 국민들이 서로 수시아 국민들 갈등하고 국민들 간을 잘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비용이 자식이 길이 길이 지킨 새 길이 길이 지킨 새 꿈에는 잊을 것 같다 시리다 길을 잊을 것 같다 다같이 보이시다 잘받고 빛나 하늘과 함께 세계의 보란들 거룩한 빛의 사랑이 인성이 써나가세 인성이 써나가세 아멘 세월이 빠릅니다 해방이 되어있으니까 그 전에 비행기 보고서 손에 신들었는데 잠자리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비행기가 떠서 가는데 아까 찬양에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내가 더 나아기가 어렸을 때예요 나아기자로 밖에 막 뛰어 나갔어요 나아기자로 밖에 막 뛰어 나갔어요 나아기자로 밖에 막 뛰어 나갔어요 나갔더니 나아기가 아니고 비행기에서 삐라를 뚫린 거예요 삐라를 뚫린 거예요 삐라를 어린이니까 나아기자로 비춰서 죽는 거예요 삐라를 뚫린 거예요 삐라를 뚫린 거예요 삐라를 뚫린 거예요 거의 77년으로 다시 나갔어요 삐라를 뚫린 거예요 이제 제가 망세상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순창을 할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데 우리 복략 동료들도 이 의성이 길을 정도일까 저보다는 여러대로 더 세게 하셔야 돼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세게 하라고 하라고 나는 죽어도 안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힘들어 제가 이제 있는 식으로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열 때는 해가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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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 전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고 심지어 수천년 전부터 가져왔던 성씨도 이름도 말도 글씨도 빼앗겼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었고 재산을 쥐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다 순기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변 강국들로 인한 침략을 당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한국 교회 고수교단에 속한 교회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여 다시금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에이 네 네 네 네 네 마스크 한번 벗고 네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른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찍을게요 보내는 출동기요? 이렇게 안 보내드릴 수 있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